네, 일상생활기능훈련 구분류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맡은 강원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종식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제 늘 2페이지부터 시작되죠. 모든 제 강의를 여태까지 들었던 분은 2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는데 구분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구분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면 대변실수가 주 1회 이하입니까? 네, 1회 이하인 거죠. 그럼 대변실수가 없다는 거고요. 스스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럼 잘라놓고요. 여기는 이제 일상생활과 신체를 평가하는 곳인데 일상생활과 신체가 기능이 매우 좋다. 그 다음에 종이를 잡아보세요. 잡을 수 있고요. 뭐하는 곳인가요? 안을 줘. 그러면 인지도 매우 좋으신 분. 그러면 인지기능, 신체기능, 일상생활기능 다 최상이겠죠? 구분류를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따라가 보시면 구분류는 신체, 인지, 일상생활 모두 다 상, 상, 상입니다. 그러면 구분류는 인지도, 신체도, 일상생활도 모두 다 최상급이신... 이게 최상급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뭐냐면 정말 최상의 기능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최고의 기능이 좋으신 분들인 만큼 뭐가 있어요? 인지기능 할 게 엄청 많죠? 엄청 많은 것보다 제일 이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죠. 근데 사실 그래도 어려운 걸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문제 해결, 사회상호작용, 그리고 단기 기억력 이런 것들이 더 어려운 거에서도 거의 최상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하시는 분이라면 이분은 아마 인지기능이 좋으신 분 중에서도 더 좋으신 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지기능에서는 사실 선생님들께 다뤄줘야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항목들을 보고 내가 활동을 좀 내가 짤 수 있다. 그러면은 이 항목을 중심으로 그냥 활동을 짜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걸 굿대요?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나는 그럴 시간적 여유가 좀 부족하다. 나는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항목이 아니라 이 활동만 쭉 보시고 이 활동만이라도 적용해 주시면 되게 이 매뉴얼북 같은 경우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신체기능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짧죠? 왜? 이분들은 단순하거든요. 딱 하나예요. 하지 이 구분류에서 최상기능이 있으신 분들은 이 구분류에서도 기능이 좋으신 분들은 앞으로 진짜 깨질 거는 하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강화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분은 신체기능이 못 걷는 것도요. 하지가 약해지고 못 걷고 그 다음에 상지가 안 좋아지는 순서 패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신체기능이나 이런 부분이 모두 다 가능하신 분이라면 이분이 제일 먼저 안 되는 거는 하지 양 좌측과 우측의 하지의 근력 약화가 제일 먼저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에서는 이 구분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하지에 초점을 좀 많이 두셔야 되고요. 일상생활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뭐냐면 이 이것들 아마 이제 이거 보시면 이게 가능하다. 근데 구분류는 될 거예요. 구분류는 되시면 이거를 적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서 앞에서 일반적인 일상생활 활동이 안 된다. 그러면 수단적 활동으로 넘어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다 된다. 그럼 여기 수단적 일상생활에서 적용을 하셔도 되는데 거기서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거나 또는 안 된다. 그러면 여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수단적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치매 예방체조입니다. 여기 정도 되면 치매 예방체조는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좀 논문이 이건 약간 논란이 좀 있기는 해요. 뭐냐면 치매 예방체조나 신체적인 활동이 정말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가? 라는 부분은 솔직히 그렇다라고 말하는 연구자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정확한 법이다. 이거는 조금 하기는 말할 수는 없기는 합니다. 약간 연구적으로도 약간 논란이 있는 부분인 건데 그래도 치매 예방체조 같은 걸 하면 신체 기능 같은 걸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건 맞거든요. 여기서는 치매 예방체조로 이제 제시가 되어 있지만 꼭 이걸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로 하지 마라,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보통 제가 이제 현장에 다녀보면 현장에서 뭐 트로트를 변형해 갖고 이제 그 각 기관에 맞게 체조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물론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있는데 없는 곳이라면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셔서 그 치매 예방체조를 시시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있는 곳이라면 구태여 이걸 안 하시고 그냥 치매 예방체조를 하시면 됩니다. 누구한테? 구분류에 있으신 분들한테는 치매 예방체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의 팀만 좀 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현장 다니면서 느낀 건데 최근에 현장에서 되게 많이 이런 치매 예방체조로 사용되는 음악이 보면 최신 트로트거든요. 왜? 내가 신나거든요. 근데 이 치매 예방체조가 누가 신나야 돼요? 어르신이 신나야 되죠.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 신나기 위해서는 트로트를 해줘도 되고 어떤 걸 해줘도 되는데 어르신이 신나는 트로트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이 부분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뭐냐면 현장에서 치매 예방체조를 하는데 노래는 최근 노래, 최근에 나온 트로트, 한 5년 전에 나온 트로트 그럼 과연 이 노래를 어르신이 좋아하냐? 그거는 반신반의죠. 실제로 치매 예방체조를 각자의 기관에서 현재 적용을 하시고 계시고 현재 개발을 하셨고 그렇다면 그 수급자 어르신들 연령에 맞는 노래를 중심으로 치매 예방체조를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제 경험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그 수급자 어르신들 또는 치매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유행했던 노래로 만들어주면 좋아하세요. 어르신이 만약에 내가 이끌고 있는 그룹이 60대다. 아, 70대 정도는 되겠죠. 70대다. 그러면 이분이 한 40년 전쯤에 유행했던 노래가 무엇이지? 그렇게 해서 저는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 40년 전에 유행했던 노래를 하면은 그 어르신들의 반응성이 훨씬 좋습니다. 트로트가 선생님들도 지금 제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도 그러세요. 요즘 막 최신가요 나오는 거 들어보세요. 재밌나요? 신나나요? 전 아니거든요. 요즘 애들 노래하는 거 보면 뭐라고 하는지 들리지도 않거든요. 어르신들한테도 똑같이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매 예방체조를 구성할 때는 내 기준에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 아, 이 노래를 좋아할 거야 라고 내가 추정하는 노래가 아니라 그 어르신이 좋아한다고 말하는 노래 또는 그 어르신이 좋아할 걸로 생각되는 노래 그게 그 어르신이 젊었을 때 유행했던 노래를 중심으로 이런 치매 예방체조를 구성하시면 훨씬 더 반응성이 좋게 돌아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에서 이제 제시해주는 치매 예방체존인데 이 치매 예방체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치매 예방체조를 하고 계신다면 구태여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 치매 예방체조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시다. 그러면은 이 치매 예방체조를 어르신하고 같이 구성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체조에서 동작의 종류를 늘려줘도 되고 범위를 넓게 해줘도 되고 근데 이 책에서 구성되어 있는 동작을 조금 더 단순화 시켜도 되는 거죠. 그건 뭐예요? 수급자 어르신들이 수준을 보고하는 거. 이거는 제가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선생님들께서 기존에 알고 있는 노하우를 통해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음악을 할 때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정말 어르신을 위한 노래를 틀어주는 현장이 별로 없었어요. 아마 제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 기관에서도 가끔씩 막 신나는 음악 신나는 트로트 틀어놓고 막 댄스타임 갖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음악이 과연 나를 위한 노래인지 수급자 어르신을 위한 노래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보통은 요즘 노래 보통은 나를 위한 노래인 거죠. 왜? 지금 요즘 애들 트로트 부르니까 너무 잘하거든요. 그 트로트 신나거든요. 물론 그 트로트가 수급자 어르신한테 무조건 나쁘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한번 조금씩 실험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노래가 더 좋은지 예전 노래가 더 좋은지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거에 대한 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이런 게 있으시기 때문에 다수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과거의 음악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원예활동입니다. 원예활동 네, 뭐 좋아하는 꽃을 키울 수도 있고요. 채소를 키울 수도 있고요. 뭐 원예활동에서 필요한 것들 선생님도 아시죠? 흙, 삽, 물조리개, 신문지, 포스티, 필기도구 이런 것들이죠. 구글료 정도 되면은 기능 수준이 진짜 좋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수급자분들이 좋아하는 활동들을 보면은 수급자분들은 철저하게 뭔가 만드는 거 되게 좋아요. 만드는 거 만들고 그 결과물을 누구한테 선물할 수 있거나 만드는 그 결과물이 그 결과물로 창출돼서 나오는 거를 진짜 좋아하세요. 물론 힘들죠. 저도 이제 현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고 현장에서 본다면 힘들어요. 그 힘든 게 뭐냐 이 수공에 원예활동으로서 만들면은 오늘은 즐거운데 내일 또 만들기에 참 그렇고 그래서 맨날 이걸 준비해야 되나? 이것도 참 어려우신 부분일 겁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하지만 뭐 매번 하진 않더라도 간혹 가다가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화분에 작물을 심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게 커 나가는 걸 보고 이런 게 정말 원예치료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원예치료에 특히 이제 하고 나서 언제 했는지 무엇을 심었는지 포스티시나 견출지 같은 걸로 붙여 놓으시면 향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현장에서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원예활동을 많이 하지 않은 많이 하지 않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이 그 일상생활 훈련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으로 원예활동을 조금 더 증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왜 그러냐면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노인으로 인해서 먼저 고민했던 나라들이 있잖아요. 사실 고령화가 우리나라도 고령화지만 일본도 고령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먼저 고령화가 왔어요. 근데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요양원 같은 데를 뭘 하는지 살펴보면요. 되게 많이 원예활동을 하세요. 왜 그런가 보면은 원예활동이 그분들의 심리적 안정감 인지적인 자극 이런 게 되게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예활동을 통해서 하는 게 수급자 어르신분들한테 되게 큰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자분들의 기능이 좋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문 스크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스크랩은 문제 해결 능력 진압력 주의력 언어 능력까지 다 강화할 수 있습니다. 준비를 보면 요새 사실 지류로 된 신문이 별로 없긴 하지만 신문 잡지 가위풀 노트 필기도구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됩니다. 해당되는 것들 보면 놀이나 사회작용 교육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뭐 할까 어떤 주제를 선정할까 어르신이 만약에 어 나 글 몰라 이러면은 그림으로 할 수도 있죠. 근데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글 모르는 사람이 우리 생각보다 되게 작아요. 97년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더 이상 문맥률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글을 모르는 사람의 비율은 0. 그 20년 전이 0. 몇 프로였기 때문에 현재는 0.0 몇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글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트에 오늘 날짜 적고 가위로 기사를 오려서 붙이는 거죠. 그 기사를 읽을 수도 있고 그 기사를 어르신이 읽은 다음에 그 읽은 기사를 유학해서 저한테 말을 해주는 거죠. 또는 그 기사를 유학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어르신의 의견을 담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의견을 담고 더 잘한다 적을 수도 있죠. 아니 이거를 어떻게 해? 라고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분류라는 거는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구분류를 저랑 계속 하나씩 봤지만 여기 제일 좋은 게 구분류 제가 다시 한번 그릴게요. 제일 기능 좋으신 분이 구분류고 안 좋은 분이 일분류예요. 근데 구분류에 계시는 분들은 기능 수준이 여기 있는 분들이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구분류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능이 되게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구분류는 이렇게 해서 아마 범주화 될 거거든요. 이 구분류보다 기능이 훨씬 좋은 사람도 이 속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 어려워요 못해요 이런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 기능이 진짜 좋은데 이 사람 정말 똑똑해요. 정말 모두 다 잘해요. 내가 시키는 것마다 못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이런 어려운 활동이 선생님들한테 인지 자극 활동으로서 조그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한자를 잘한다. 그럼 한자가 포함된 기사를 선택하면 되고요. 어르신들 중에서도 요새는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영어를 잘한다. 그럼 영어가 포함된 기사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좀 어르신이 좀 어렵다. 그러면 기사를 단순화하셔도 되고요. 광고를 단순화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기사를 보는 게 어려우니까 저 같은 거는 그 기사를 따로 이제 파일로 만들었어요. 따로 이렇게 해서 복사를 이걸 확대 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컴퓨터로 가져가서 컴퓨터에서 확대 인쇄를 해갖고 어르신하고 읽어봤거든요. 그런 걸 해봤을 때 어르신들이 의외로 신문기사를 글씨 크기만 조금만 키워드리면 충분히 어르신들은 신문기사를 읽을 수 있는 지적 수준이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구분류는 인지기능이 상 일상생활 상 신체기능 상 즉 가장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정상으로 표현하겠지만 가장 일반인에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더 어려운 과제를 드릴 필요도 있습니다. 주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화기입니다. 전화기는 타인과 의사소통할 수도 있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데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전화기만 이 사람이 독립적으로 써요. 그러면은 요새는 물론 위치추적이 자동으로 되지만 내가 어디 있는지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모든 욕구를 핸드폰으로 채울 수 있죠.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은데 시대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보면 사실 우리의 생활에서 핸드폰이라는 그런 물건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어요. 모두 다 아시겠지만 핸드폰은 너무나 우리의 삶속에 가까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거를 교육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일상생활 훈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면 내가 자주 전화하는 대상을 정리해서 적어도 보고요. 또는 이거를 단축키를 외워보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축키 또는 그 전화번호를 외우는 것도 방법이에요. 일단 3번까지만 말씀드렸는데 3번까지 해서 그 선생님들도 한번 저를 보고 한번 저를 봐주시고 이런 거 생각해 보실게요. 선생님들 요새 전화번호 과연 몇 개 기억하실까요? 저도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전화번호를 외워야 됐어요. 외워야 돼요. 근데 요새는 외울 필요가 전혀 없죠. 왜? 핸드폰 속에 전화번호가 다 있으니까 구태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핸드폰을 핸드폰만 있으면 누구한테든 어디든지 다 전화할 수 있는데 구태로 제가 이걸 외울 필요가 있나요? 없으시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인지 수준이 작고 예전보다 지적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 섞인 연구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어르신한테 단축키를 이게 지적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지적 수준이 조금 떨어지면 어르신한테 단축키를 사용해서 전화를 해서 걸고 이런 걸 훈련해 주는 거고요. 지적 수준이 많이 높다.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걸 사용하지만 그 번호를 외우게 하는 것도 그분한테 하나의 일상생활 훈련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가 단순하게 전화기라고 볼 수 있지만 수단적 일상생활에서의 전화기는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요즘 삶 속에서 전화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화기로 모든 걸 스마트폰 기능을 배우세요.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전화번호 단축키를 사용하는 법 아니면은 전화로 번호를 외우는 법 또는 이제 4번을 설명드릴 건데 전화로 타인하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했거든요. 뭐냐면은 자 어르신 저희한테 만원이 있어요. 만원으로 중국집에 가서 한번 시켜볼까요? 그 다음에 중국집 역할을 제가 해요. 어르신이 저한테 전화를 하죠. 그럼 저는 딴 공간에 가서 중국집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 중국집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전단지 쭉쭉쭉쭉 가격 쭉쭉쭉쭉 있는데 아우 생각해볼까요? 요새는 만원 갖고 먹을 수 있는 게 없네요. 한 2만원 할게요. 어르신 저랑 어르신하고 먹을 거예요. 그러면 뭐 시킬래요? 그리고 어르신은 누구한테 전화한다고요? 자장면 집에다 전화하면 진짜로 사드려야 돼요. 짜장면집이 아니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저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나예요. 나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2만원을 어르신이 2만원 갖고 있어요. 2만원 갖고 뭐 시킬래요? 하면 어르신이 짜장면 하나, 탕수육 하나요. 어? 2만원이 넘습니다. 그럼 다시 자기가 수정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한 15,000원 시켰어요. 그럼 어르신 5,000원이 더 남았는데 2만원에 가장 가깝게 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수정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화를 전화번호를 외우고 단축키를 외우고도 있지만 역할놀이를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짜장면집 또는 뭐 제가 배달의 자전식 짜장면집, 피자집 아니면 세탁소 이런 데 전화하는 거를 기능이 진짜 좋으면 그런 데다가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면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나 그래서 나한테 해서 내가 그런 역할을 대신 역할놀이를 해드리는 거죠. 활동을 한 번에 수행하지만 그 도움의 양을 줄여가면서 할 수도 있고 단계를 나눠서 이 단계만 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그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다양한 방법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 활용 단축키는 응급상황 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나서 흥미를 높이는 방법 이 전화만 잘해도요. 그 수급자 어르신들이 되게 외로움을 느끼는 게 그거죠. 가족 친지랑 연락이 안 되는 거 가족 친지한테 직접 연락할 수도 있잖아요. 이 전화기라는 매체가 예전이랑은 되게 달라진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런 사회적인 연결이 되는 되게 중요한 매체이기도 하고 살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이런 관계 속에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화기 사용을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훌륭한 일상생활 훈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근거리 외출입니다. 일명 우리가 마실이라고 하죠. 독립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의사소통도 하고 외출도 하는 거죠. 그러면 자존감도 높이고 독립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은 제가 깊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어디 갈까요? 노인정이요. 슈퍼마켓이요. 이웃집이요. 가기 전에 먼저 어르신하고 상의를 하고 나가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날씨가 추워요. 그럼 뭐 입어요? 두꺼운 옷 입어야 되죠. 더워요. 얇은 옷이죠. 비 와요. 그럼 우산이죠. 이런 것들을 미리 그분하고 체크하는 거예요. 수급자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체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평가하는 도구 중에서는 밖에 비가 옵니다. 오늘 무엇을 입을까요? 이렇게 평가하는 도구도 있을 정도예요. 치매 어르신을 평가하는 도구 중에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날씨에 맞게 그 복장 갖추고 필요한 도구를 챙기고 목적지를 떠올리면서 같이 걸어가고 물론 선생님이 같이 가주셔야겠죠. 수급자 어르신들. 왜냐하면 괜히 사고 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같이 근거리 외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인재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1분리부터 9분리까지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할 경우 20회를 넘어갈 경우 주 4회 이상 90분 이상 집단일 경우 11명 이상 이렇게 활동을 계획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연구들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일상생활 기능훈련 프로그램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적용해 주시면 수급자분들의 기능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상생활 기능훈련 구분료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